야 오늘은 전주 갱리단길의 신상 술집 완전 핫한거는 이제 오픈했으니까 모르지 아니야 핫해질거야 탁유 탁유 찔레가랑 갱리단길 탁유 와우 느낌 탁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요 탁유라는 야끼니프집에 왔습니다 대표님이 고기도 구워주셨어요 자기가 손 흔들어주세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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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유 탁유 불판위에서 야채를 뒤집고 있습니다 자기 여기 보세요 이거 설화살이야 땡큐 맛이 어떠십니까 많이 먹어있 이 맛있는 고기를 퐁당 안주 소금에 찍어먹는다고? 소금에 찍어먹는다고? 오케이 야채니크 좋죠 야채니크 좋죠 야채니크 꽈리고추 먹어서 매웠어? 응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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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비빔빔빔빔빔 화로로 지배가 나 지배 가라 뜨거 뜨거 천 벙 천 벙 아우 거거? 자기야 타 귀로 이행시 타? 사유 타? 규 배고파서 시킨 갓 지동 오늘 이것까지 먹어야 하루가 끝납니다 내가 먹으려고 시킨 가추동이야 sky 맛있지? 척척하니 집에 가랑 저희들이 맛있다고 했지? 급하다 급해요 열어줄게 하나 둘 셋 포터젼인가봐 맛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.